이건 아닌데, 알고 계세요. 뭐예요? 오! 오! 우와! 나 진짜 좋아, 근데. 멋있다. 저는 아틀란타 모델을 쓰고 있어요. 새로운 이산을 만난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정말 잡는 순간 잘생겼다. 디자인이 좀 특별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퍼터, 특별한 퍼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퍼터일 것 같아요. 터치감도 느꼈을 때 굉장히 묵직하고, 사실 고가 라인이랑 듣기 전부터도 이미 그런 색깔과 포스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퍼터의 항상 보던 그 밑바닥 부분에 있는 그 면이 이렇게 네임팩으로 와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제 자신이 좀 스페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인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인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인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당신의 정의에 대해서 получ인 것 같아요. 내가 말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아멘